인적이 드문 지역만을 골라 빈집을 털어온 2인조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사전에 범행 장소를 치밀하게 물색했습니다. CJB 진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 속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주위를 살피더니 베란다에 설치된 실외기와 난간을 발판 삼아 건물을 기어오릅니다. 불 꺼진 2층에 침입해 귀금속 등 360만 원 상당을 훔치는데 걸린 시간은 단 8분입니다. 며칠 뒤에는 충주시 호암동의 아파트 6층 난간을 밟고 올라가 금고를 뜯으려다 실패해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41살 A 씨와 51살 B 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주로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 아파트에 불 꺼진 집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나 CCTV 등을 피하기 위해서 아파트 진출입로가 아닌 이렇게 아파트 뒤쪽에 있는 외진 곳의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20여 일간 충북과 천안, 경북 등에서 이렇게 빈집을 턴 횟수만 19번. 피해액은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청주에서 이들을 검거해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훔친 물품을 매입한 금음빵 업주 3명에 대해서도 작물 혐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